그니까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 내가 마피아를 혼자 7개정을 돌리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논란이 아주 크게 됐었습니다 이쪽 계통에서 이 침플이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사항으로 때려놨는데 이걸 영상으로 찍다니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비록 친구는 없었고 나 혼자 7개정이었긴 하지만 아무튼 그건 침플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마피아 사이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자속하게 고민 끝에 제가 좋은 방법 하나 떠올려왔습니다 각자 계정 3개씩을 써서 자 준비되셨죠? 시작합니다 룰은 이거예요 게임이 끝났을 때 자기 이름이 넌 많이 승전하는 사람을 이긴 거야 시민팀 마피아팀이 이긴 거 상관없이 넌 많이 승전하면 이긴 거야 게임이 끝나는 동시에 자 준비되셨죠? 시작합니다 어 시작 어 확인 이걸 살리고 이걸 죽인다 오케이 난 지금 해야 되는 게 없는데 뭐야 어 씨X 뭐야 자 이렇게 되면은 투표는 내가 이겼구만 저 경찰임 이호기님 마피아임 야 니네들끼리 대화하냐 아니 잠깐만 저 의사인데 제 마피아 맞아요 아니 니네들 쪽에 마피아 다 있잖아 난 지금 마피아가 아니라고 아니 재수 남길 말은 있나? 재수 나 이거 죽는 거 야 룰은 야 들어봐 니가 마피아 라니까? 니가 마피아야 내 마피아예요 저야구요 제가 그래도 양심껏 해드리겠습니다 어떡해 제가 의사예요 어? 의사 죽였다 살렸다 이거 미쳤나 이게 뭐야고 아이 재수 남길 말은 있나? 으아악 내가 이겼다 하하하 이게 뭐냐고 하하하 아 랜덤으로 또 직업 아니야 난 그걸 잘 활용했었고 이게 6인방이라서 사람이 적어서 그래 자 드빈의 랩점을 시작합니다 오케이 출발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잠깐만 하하 잠시만 야 큰일이야 야 나 마피아가 없는데 뭐야 이거 뭐야 8명이 마피아 한 명 있지 않았나? 아이고야 하하 자이가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이쪽에 어떻게 하는 거야? 잠깐만 누리 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피아가 한 명이네 8명이 아니 그러면 한 명을 더 불러오든가 해 한 명을 더 불러오라고?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 내가 모르는 사람 하면 불러올게 그러면 에잇? 왜 내 사람 이러냐 모르는 사람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인데? 저 아세요? 잠깐만 어어 제가 마피아가 하나 있군 잘못 이겼는데 어라? 어라? 이렇게 해둘 거냐? 으아아아악 나이스 으헣 왜 플레이 됐다 됐다 으아하 마피아 윈 으아 으아 또 틀지마 으하하 치어라구 야 내 으아아악 하하하하 손나 봐 빡하다 하하 아하 덕니에 아 이거 어렵구만 아 클릭이 빠르구만 여기를 죽여려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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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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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조졌나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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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2초 남았다 어 잠깐만 왜 안걸리는거 지금 오케이 부활 됐어 와 이거 치열하네 아 이거 어렵다 잠깐만 어떻게 해야되지 뭘 먼저 죽여야되는거지 자 라디오 이미 마피아 내가 죽였잖아 그럼 천군은 나한테 밖에 없는데 야 이거 의사가 나한테 없어가지고 이 중 하나가 지금 의사라인건데 그럼 남은것중에 으악 거의 남길 말은 없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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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레